아, 괜찮아! 괜찮아!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하이루 친구들! 찬바람이 싸늘하게 코끝이 스쳐도 디스코 팡팡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뮤직 스타트! 사과 투자 오늘 팡터버를 찾아주신 분들은요 파워풀한 댄스 실력과 트렌디한 매력으로 사랑 몰이 중인 글로벌 슈퍼룩이인데요! 판타지 보이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즐겨보세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어?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좋아. 중심, 중심 잘 잡아주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샤인더웰! 안녕하세요, 판타지 보호였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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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고 싶었고요. 디스코팡팡에 한 번 앉아보세요. 착석, 뒤에. 야, 몽둑봉. 디스코팡팡 타보신 분 있나요? 어렸을 때. 타보신 분. 어, 저 옛날에 그 아빠랑 같이 탔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아빠랑 같이 탔어요. 아, 그래요? 그때 괜찮았어요? 아, 그때 아빠랑 같이 그래서 안 무서웠어요. 아, 안 무서웠어요. 그러면 옆에 히카루 잡고 타세요. 오케이. 원 기자, 잡아,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히카루 씨는 일본의 도쿄에 이거 있습니까?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근데 타보지는 못했어요? 네, 타보지는 못했어요. 아, 자, 그러면 즐겨봅시다. 뮤직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 어, 야, 빨리 가. 야, 빨리 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아니 월밍도에서 그 정도 아니었잖아. 아니, 월밍도에서. 엄청 걱정되고요. 그리고 우리 현태 씨. 네. 어땠어요? 몸이 막 날라가던데. 아, 생각보다 엄청 빨라. 아, 생각보다 빨라요. 네. 한빈 씨. 네, 네. 어, 이제 안경을 빼셨네요. 자, 이번 코너는 판타지 보이즈의 진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꽝터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48시간 굶기 대 48시간 앉아기. 48시간 굶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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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굶기요? 48시간 또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괜찮습니다. 에이! 에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아, 앉아기요. 한빈 씨. 앉아기요. 며칠 굶어봤어요? 하루 굶어봤어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서 왜 굶기를 소팅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멤버들 중에 이틀까지 굶어봤다 하시는 분. 오, 우리 성민 씨 언제? 그 좀 다이어트를 한창 할 때 4일 동안 물만 마시고 살았었어요. 아, 한빈 씨. 네. 이런 친구가 고르는 거예요, 안 먹기는. 아... 굶기. 죄송합니다. 정중했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민 씨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실물보다 훨씬 못 나온 무보정.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의 보정 범벅. 야, 이건 쉽다. 야, 가족은 알아봐야지. 가족은 알아봐야지. 야, 빨리. 빨리. 가족도 못 알아보는 보정. 보정, 보정. 가족은 알아봐야지. 가족도 못 알아보는 보정. 아니, 가족도 못 알아보는데 성민 씨 얼굴을? 우리가 너 못 알아보는데? 가족은 알아봐야지. 그래도 이제 잘생긴 사람은 일단은 알 수 있으니까. 아. 자, 여기서 보정. 제일 잘하는 금손 멤버 누굽니까? 아, 있지 여기. 우리 리더예요, 금손. 프로그램을 잘 만져야 돼. 사진 촬영도 잘하고요? 아니요, 사진은 잘 못 찍어요. 아, 근데 우리 여기 안 온 저희 소울 형이 굉장히 그런 거 잘 만집니다. 진짜? 다음에 이제 소울 씨가 한번 오셔야 되는데. 아, 네. 여기서 사진 찍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 다음에 한번 개인기로 소울 씨 오면은 한번 저희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링치 씨 갑니다, 링치 씨. 자, 평생 밥만 먹기 대 평생 빵만 먹기. 이거 쉽다. 우와! 그렇지. 죽이. 어. 아, 평생 밥 먹기? 네, 평생. 그러면 피자하고 치킨 이런 거 아예 못 먹어요. 어? 네! 밥 제일 좋아하잖아. 네, 제일 좋아요. 밥 제일 좋아요. 아, 밥 좋아해요? 마라 샹구 못 먹어, 마라 샹구 못 먹어. 마라 샹구 못 먹어. 뭐 먹어? 에, 뭐 먹는 거예요? 잠깐만, 마라 샹구 안 먹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한 순간을 다시 즐기기 창피했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도록 막기 우와. 자, 어떤 거? 어, 행복한 쉽게 다시 즐기기? 네, 맞아요. 즐기기. 행복한 순간 언제입니까? 저는 데뷔가 결전됐을 때 오, 반디들 또 보고 막 할 때 그때 다시 돌아가서 즐기고 싶어요? 네, 제일 행복했어요 맞아요, 최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디스코 뱅뱅뱅! 마지막까지 본인 고깔을 사수하시는 분이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우승을 하신 분께는 레트로 게임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 나 물린다 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디스코 뱅뱅뱅! 싹! 저 점프 뛸 것 같아서 무섭다, 저 나한테 왜 뛰어, 나는? 최약체부터 공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다 나이 봐! 나이 보지 마, 나이 보지 마 나 아니야 내 붙잡고 은희씨 출발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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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자, 한빈씨 조심하세요 아 지금 한빈, 아 지금 한빈 예 링치 아웃! 링치 탈락! 안담받습니다 자 자 자 한빈씨 아이고! 한빈씨 아이고! 아니 한빈씨는 아무도 안 만졌는데 아니 한빈씨는 아무도 안 만졌는데 왜 갑자기 아 말라요 자 말라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우리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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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현대 뺏깁니다 현대 뺏겨요 탈락 이제 세 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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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카루씨가 키가 커서 유리한데 성민씨가 올라갔어요 지금 가장 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아니 눈이 이상해 히카루 탈락! 이렇게 되면 성민씨가 유리하죠 히카루 탈락! 히카루 탈락 히카루 탈락! 어? 야 여기 여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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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민서가 우승했습니다 민서! 민서씨에게 레트로게임기가 선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디스코 팡팡 위에서 팡팡 댄스 시간입니다. 판타지 보이지가 두 번째 미니알범 퍼텐셜로 활동 중인데요. 한 번 더 해보는 스페인 어떻게 해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하체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저랑 카로 같은 경우는 잘 췄지만 부실들!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나는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아니 오늘 누가 까마귀 한 마리를 풀었나? 아니 벌크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까마귀 소리가 들려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팡팡 댄스에 성공하는 마지막 한 분에게는 10초 엔딩 샷을 드립니다. 와 중요해. 과연 우리 판타지 보이지의 10초 엔딩 샷은 누가 가져가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자 본인 자리! 오 잘해요 잘해요! 와 현대 좋아! 와 현대 좋아! 아이고 우리 현대 씨! 아이고 현대 탈락! 현대 탈락! 고개를 틀어 one more time Don't stop! Don't stop! Now 진정한 너의 빛을 light up I see you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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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thing is beautiful I see you at the... I see you at the... I see you at the... 아 잠깐만! I see you at the... I see you at the... I see you at the... 민서 탈락! 아 민서지겠다! 한빈 탈락입니다! 한빈 탈락입니다! I see you at the... You don't move! 아 링챗 탈락! 자! 기타르와 성민입니다! 기타르와 성민! 야 왜 잘해? 와 왜 기차야! 막방불들여가 우리 아름다워 해 가득 채워도 돼 채워도 돼 채워도 돼 우리의 밤은 길어 길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자! 히카르씨이 위험합니다! 아 잠깐만! 기다렸던 이 순간 둘 만의 샹굴러 이렇게 해서 자! 10초 엔딩샷의 주인공은 홍성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민 씨!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10초 엔딩샷 주시고요! 자! 아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팡톱에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디스코팡만 타면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엔딩으로 전달할 수 있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서 이렇게 더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코팡팡! 달려보겠습니다! 라스트팡! 맞춰보세요! 그래! 이거지! 앞으로도 반타지 보이지의 포텐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간부! 반타지 보이지 만간부! 반타지 보이지의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간부! 만사부!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서 안녕! 안녕! 어딨어 안녕! adam! 이 school 아이! 전이 났을 때